009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올바이오퍼마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테마는 항바이러스 덱사메타손 바이오시밀러 제약 슬래시 바이오 면역항암제 항암제 2.5.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은 동사의 주요 사업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이며 연구개발은 자가 면역질환, 안구질환, 암 등의 질환영역에서 바이오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인 HPI, 한올파우머스티켈 인터내셔널은 미국 현지법인으로 당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해외임상 진행 및 라이선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1973년 11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대웅그룹으로 편입된 계열회사인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내분비계의 글루코다운어 및 항생제의 토미포란과 박트로반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항생제 및 항암제, 간질환용제 등이 있음 대시 동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평균 매출의 10에서 15% 수준이며 2016년 충북 오송의 주사제 특화 공장 구축을 통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재무 대시 바이오탑 캡슐 등 주요 제품의 매출 확대와 노르믹스 정, 엘리가드 주의 상품 매출 호조에도 기타 매출이 급감한 바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연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발생으로 순이익 적자전환 대시 주력제품 수요 확대와 신제품 매출 반영 HL161 및 HL036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임상진행 고지혈증 스타바스터점 국내 판권 획득으로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한올바이오퍼머의 시가총액은 7,31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255위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상장주식수는 5,224만 638주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퍼은 777.7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6.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4.71배 2972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25,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1번지억원 59억원 101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192번지억원 198억원 89억원입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40%이고 유보율은 532.7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3이며 전일 대비해서 3.24-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35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4,2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종가는 14,000원이며 주가가 한올바이오퍼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퍼머의 종가는 14,000원이며 주가가 한올바이오퍼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한올바이오퍼머은은 거래량 10만 8,25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12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만 6,267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76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12세주, 하위증권에서 9,568주, 키움증권에서 7,45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목권 스탠리에서 1만 9,000신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801흔하홉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4,532주, 키움증권에서 1만 3,700아흔주주, 한국증권에서 1만 1,200아흔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1,03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8,99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항바이러스 관련주 한올바이오 범어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기관은 4만 4,000ex1,600아흥주, 생태계의 통계와 전망 및 차트 분석 선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